바로 4차 하라고요? 알겠습니다. 체력사고 잠시만요. 체력 어떻게 사지? 아 맞다. 아니 마력 안사요. 마력 안사요. 그러게 하면 노잼이에요. 진짜. 적당히 좀 하세요. 그만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디야? 아 이거구나. 오케이. 오케이 땡큐. 자. 체력변화. 오케이 체력이 400. 채 200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형님. 네 여보세요. 형님 저 3차 찍었습니다. 아 저 봤습니다 봤습니다. 제가 지금 그 황인욱의 아이스케치북이라고 이제 옛날 가수들 이렇게 소개해 주는 그런 컨텐츠 진행하고 있어서 붙 도와줬어요. 네네. 근데 지금 이게 끝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4차 승급 존나게 빠르게 형님들 답답하지 않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. 자 일단 제가 바람의 나라를 킬게요. 제가 바람의 나라를 안키고 있었거든요. 이게 누구누구였지 이게 그 당고 소 제공 말서 이거 맞나요? 지금 뭐 다 저거 했습니까? 뭐래요? 저거 뭐야. 뭐 몬스터 소환비에서 다 사놨어요? 아니요. 저 이제 지금 제공 소 2명밖에 없어요. 자 일단 4차 승급 저거 받았습니까? 뭔 말이에요? 4차 승급 퀘스트 받았냐고요. 아니요. 안 받았어요. 4차 승급 퀘스트를 일단 받으러 한 번 가봅시다. 그 천상현이죠. 그렇죠 그렇죠. 천상현 위에 이제 여자가 있어요. 천상현은 이제 남자였는데. 자 일단은. 이거 누구 없는데요? 이거 누구에 잘 받았나? 야 왜 신수계로 왜 가셨어요? 신수계로. 아니 그 위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천상현. 아하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제가 바람이 들어왔거든요. 네 잠시만요. 아 위에. 자 일단 여러분들 너무 욕하지 마시고. 형님들 원래 처음에 하면 더 잘 못해요. 저 아까 진짜 저희 방 열혈팬. 열혈팬은 아니고 큰손형님인 쩜무쩜 형님이 진짜. 아 그 형님 99 만들어드리는데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. 99 되는데도 그렇게 힘들어요. 근데 그건 양반입니다. 왜냐하면. 네네. 그. 자 여기 비빔참 저 여기 있죠? 요 이 여자. 아 예요? 이 여자를 딱 클릭해줍니다. 그 다음에 4차 승급을 원합니다. 고거를 딱 선택해주면은. 이제 기본적인 능력은 갖추셨습니다. 뭐 어디 누구한테 가라고 말하잖아요. 예 무타요. 그렇죠. 무타한테 가달라고 합니다. 그러면. 무타에. 빨리 가신. 그 특파원 형님. 빨리 소환해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비빔참. 비빔참 소환해주시기 바랍니다. 졸본성 아니구요. 우리 무타. 무타 앞에 가있으신. 무타 앞에 가있으신. 형님. 자. 비빔참 좀 소환 좀. 자 여깁니다. 자 여깁니다. 장안성. 여기죠? 장안성 그렇죠. 저도 소환해주시면 참 좋을텐데. 네. 자 그 다음에 거기 앞에다가. 네. 그 앞에다가. 지정을 찍으세요. 지. 지정을 찍으세요. 자자자. 그 다음에. 네. 여기다가 지정을 일단 찍으세요. 아 알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네. 지정. 네네. 지정. 자. 했어요 했어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찍었습니까? 그러면은. 일단 무타가 뭘 잡으라고 했죠? 무타가요? 네네. 방고새끼요. 아니요. 아니죠. 아니죠. 오재를 잡으라고 했어요. 오재. 아 오재 음모를 막아보겠습니다. 그쵸. 그걸로 클릭해. 다시. 넘겨보시면. 예. 그렇게 해가지고. 잠시만요. 아 씨. 그 끝까지 넘겨면 어떻게. 소. 어쨌든 소호부터 잡는 걸 거예요. 아 소호부터요. 예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소호를 잡는 건데. 우리는 BJ 때문에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. 그럼 방으로 가면 되죠? 네? 방으로요. 그렇죠.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. 이제 그 캐슬을 받았으면. 바로 소호. 소호의 그. 몬스터 소환 비서를. 사셨습니까? 혹시? 예. 샀어요. 샀습니다. 오케이. 좋습니다. 그러면은. 뭐. 도와주는 사람 있나요 혹시? 예. 도와주는 사람 있으면. 그. 그 방으로. 그 도와주는 사람을. 소환해가지고. 소호를 잡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. 야. 비비밀을 너 혼자 하면 안되냐. 아우. 너무 씨. 야. 어디야. 제가. 제가. 저한테. 과도금이 엄청 세가지고. 걔가 잘 잡아줄 수 있을텐데. 아니 야. 야. 비비밀 어디야. 오? 비비밀 어디야! 하핳 Anders. 하핳이. 내가. 아아. 핥. 형. 나 혼자 하지 마라. 삼스레. 정신을 어서 배 memory. 이 씨. 아ㅜanyon aynı. 하핳. 아니 그냥 해 빨리. 아우씨 괴 아직 못받았다고? 아 빨리 갔다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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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와 빨리 비빔밀도 안하면 나 욕 존나먹어 아씨 야 갔다와 야 빨리 갔다와 비빔밀도 비빔밀도 딱 소환해줬어야지 그러면 저기에 딱 택파원 형님들이 아 근데 제가 방송으로 이제 오늘 아이스 황의 아이스 스케치북을 진행했는데 아 바이브 편을 했는데 진짜 엄청 여운이 많이 남아있었는데 인직이 목소리 딱 들으니까 바로 이거 10초만에 날아가네요 바이브 그거 아니에요? 그 윤민수랑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? 역시 우리 문준님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소호를 잡으러 가시면 됩니다 소호오 일단 저 좀 들어가 있을게요 네 네 아잇 아 들어가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아 근데 집에 왜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, 네 원래 immunity 없어요 아무것도 어 집에 이제 어디에 그 휴식 경험치를 거기다가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어 비빔밀도 들어갔습니다 그룹하시고 그룹하시고 오오오오오 뭐 이렇게 커 og 어헤 좋습니다 잡을수 있어요 Technique 충분히 잡을수 있어요 근데 버프는 안거나요? 잠시만요 네네 워프싹 걸어주시고 오 방 광폭이 랑 침백포치 한번 걸고 그 다음 혼나 갈겨 주면 되는데 빰빰 오오오옹 에이재lege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나 체력 아니 생기고 누구 닮았냐 는디 그분 닮았는데 그 그 젤 탤런트 그분 잡았습니다 아하 잡았습니까 그럼 이제 자동 귀환이 됐을거에요 자동 귀환이 됐으면 아까 찍어놓은 지정 지정을 사용해서 무타한테 다시 가줍니다 자 근데 소환을 했습니다 어허 아주 좋아버리네요 특파원들이 바로바로 자 거기 가서 일단은 무타 잡았다고 하면 야야 나와봐 탭으로 탭으로 하세요 탭 탭 잠시만요 너무 열받게가지고 한번만 싸우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제가 좀 채워봐 4차승급의 임무 전욱이요 전욱 전욱 잡으라고 하죠 방에 가가지고 전욱을 바로 그 혹시 그 야 그 부조연아 좀 부탁좀 할게 예 좀 사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원래 그거 다 사야되요 어 근데 그게 비서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 아 몬스터 소환 비서 형님들 종류가 여러가지 있잖아요 종류가 종류가 아 그 뭐지 자 일단은 한방만 때리면 죽어버리는거 몬스터 소환 비서 있거든요 어 근데 그냥 그 몬스터 소환 비서로 사네 일단 괜찮습니다 뭐 그거 사셨으면 빨리 방으로 가셔서 그거 또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아 전욱 다섯 일심 백천문 심비야ATION 자 그 다음에 반고 아 그럼 다 사지마세요 일단 일심 백천문 심비안 저기 왜요? 신비안으로 사면 몬스터 한 방만 때리면 죽거든요 일단 다 사 버리셨네 아 그래요? 그럼 아 어떻게 하지? 그냥 출발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...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일단 됐고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비비밀 오케이 야 빨리 비비밀 빨리 가자 이제 그런식으로 쭉 순서대로 쫙 잡아서 반고까지 다 잡으신 다음에 다시 아까 그 여자있지 않습니까? 그 여자한테 돌아가면 끝입니다 너무 쉽죠? 아 엄청 쉽네요 그러면 일단 네네 그렇게 진행하시고 혹시나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저도 바람의 나라 컨텐츠를 할거니까 모르시는 부분 있으시면 바로 저한테 전화해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수고하십쇼 예 자 가자 가자 저놈 저놈 처맞는다 야 체력이 안차잖아 아 불안하다 아 불안하다 와 이게 장난 아닌데요 자 황북 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 됐어 자 누구야 전우계층표 자 지정기 아 잠시만요 스킬좀 배울게요 와 무ielen 자 무구공 importa 무구공폭 무구공폭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. 자 됐고 오 쏘? 극백 고청 오케 극백 극백 고청 자 그리고 포우 기어만 와 오셨다 오케 됐어 재고 야 들어와 들어와 야 비비밀 오케 자 재고 오케 자 형 나도가 뭔 말이야 뭐 장난 아닌데 이거 오케 그리고 총화 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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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재요?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순재 드립 질러는 사람도 있었다 맞죠 여러분들 뻔히 보입니다 노잼이네요 적당히 하시고 야 나 초대 좀 해주라 아 가보겠습니다 아 요재라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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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 아 잠시만요 오케이 자 다시 자 두 장씩 두 장씩 Arif 초대장 초대장을 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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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초대장 순재 1행 참여중이야? 오케이 잠시만요 순재 요재라고요? 뭘 해야해요? 요재 아까 2명이라면서요 무슨 말이야 아니 근데 안잡으면 소화기 안돼요 아니 씨발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진짜 아니 요새 씨발 면 진짜 개새끼 나 죽지도 않아 에이 씨 아니 안죽어 아 씨 와우 안죽어 야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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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체력 야 체력 야 체력 야 체력 아우 씨 퀘스트 창에서 뭘 잡는지 보라고 야 체력 아우 아우 자, 비비밀 들어왔어 자, 비비밀 들어왔어 아... 12분 53초로? 왜요? 아... 요제 증표 요제 남순제 어, 됐어 그렇지 방봉 그래, 뒤졌다 이제 하나 남았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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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빨리 이거 자, 가자, 가자, 가자 자, 이제 반고 남았다 자, 반고 남았다, 반고 남았어 자, 반비 남았다 자, 반고 남았다 야, 버프 좀 버프 좀 버프 좀 버프 좀 어우, 상처 너무 힘들다, 진짜 야, 비비밀 어디야? 한 장 주라구요? 아, 괜찮습니다 제 힘으로 해 볼게요 아, 먹으라고 이거? 오케이 야, 비비밀! 아... 아, 먹으라고 이거? 오케이 야, 비비밀! 아... 노아 아, 확인 바구ico 와.. 와.. 비비밀 게 느리네 진짜 와.. 자 가자! 가자! 방공! 뭐야? 뭐야? 자 소환자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소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뭐야? 4차? 아.. 천.. 천성현.. 내가 먼저 해야지 비비밀 보다. 아 ㅅ.. 좋겠다. 아 ㅅ.. 아 ㅅ.. 아 ㅅ..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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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thin 하.. 지금 검성 15졌다 여기 어디에요? 오셨습니다 검성이다 진짜 그냥 나오라고요?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하나 쓸게요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시오 나 밈참 드디어 검성 축복해 주시오 와 오셨다 아가리 닥쳐 저 새끼 뭐야 꺼져 꺼져 병신아 뒤져 이 씨발년아 와 저 새끼 쓰레기 새끼들 봐라 진짜로 뭐야 이게 갑자기 암구왕 소환미설 왠종 어? 존나 꿀잼 제가 봤다 나만 당했지? 나만 당했지? 나만 당했지? 아주 재밌어 뭐야? 방에서 가능하다고? ot 아 급백고참 총 밈은 다 배우고 어? 어어 차가운 밈 오 그거 안 배우나? 그거 배워야 되는데? 오 그거 안 배우네 그 4차 그 기술? 아 체력부터 좀 사겠습니다. 와 체력 몇만이야? 와 231만 와 오졌다 와 231만 자 일단 그러면 검성기검 자 일단 그러면 이렇게 됐고 무한장 가서 애들 배우자고 존나 두드러 가야겠다 야 무한장 어딨냐? 야 비비빌 무한장 가자 야 무한장 가봐 존나 두드러 가야겠다 진짜 아니 그걸 못 배우네 근데 이거 떨어지는 거 없나? 이거 급히 고참 써야지 급히 고참 급히 고참 자 가자 아니 하나 스킬 더 찍으라고요? 잠시만요 자 아 진짜 혈컨 만파 이거 왜 안 비워집니까? 자 이거 하고 자 그다음은 1 2 2 3 4 5 5 5 5 5 5 5 5 5 6 5 5 5 5 5 6 6 5 5 5 5 6 5 5 5 5 5 6 6 6 8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0 10 11 11 12 13 11 12 13 14 14 야 도와줘 가자 야 비비밀 여기로 가자 여기로 와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 존나 약하네 자 일단은 저 성황이 형으로 갔다 올게요 아니 옆에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자꾸 길을 막아가지고 항상 이해 안 되니까 요거 가운데 예의받는다고 역시 바람이 나라 심어졌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됐고 자 체력 더 사라구요 뭐하는 새끼야 이거 검신? 나한테 지금 개쪽이다 진짜 어디있어 이름 뭐야 누구랑부터 야 이름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야 이름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야 이름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있다 조작했다 야 나와 나와 너라고? 어? 아 잠깐만 어 여기있다 저 저 저 저 저 저 아 야 아이템이 왜 이렇게 200만원 짜리는데 왜 이렇게 처발리냐 아 와 잠시만요 혈건만파 좀 써볼게요 잠시만요 어 여깄네 오 혈건만파 탈명상수부 황룡승천 혈건만파 써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안서지는데 아 안서지는데 아 안써지는데 아 안써지는데 아 안써지는데 아 다람쥐가서 아 주위에 몹이 없어지면 안 써지구 안써지는구나 잘 만들었네 아 담단이들아 아 주위에 몹이 없어지면 안서지는구나 혈곱만파! 오셨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8톤 파 좀 모집 좀 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Lucie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